자 오늘 한발 주제는 그래도 시세가 살아있는 2차 전지 섹터 그것이 논란은 많습니다. 뭐 과하다 뭐 거품이다 여러가지 논란은 많습니다만 시세는 살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산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확산이 좀 돼야지 골고루 좀 이렇게 올라가야죠. 키 높이를 맞춘다 뭐 눈높이를 맞춘다 이런 얘기들을 시장 전문가들은 쓰시던데 조금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반도체와 이제 OLED 최근에 좀 반짝거리다가 다시 조용한데 오늘은 다시 OLED 쪽. 그래서 더욱더 선명한 것을 원하는 시장 선명도죠. 화질. 이거를 위해서는 국내 이제 OLED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IT용 OLED엔 4조 원 정도 투자 얘기를 하죠. 4조 원이 끝이 아니에요. 4조 원 해봐야 사실 세대 이게 이 화면의 크기를 보통 뭐 6세대 7세대 8세대라고 하는데 이제는 6세대는 좀 작은 것들에서 8세대는 큰 것들 특히 이제 아이패드 노트북이라든지 타블렛이라든지 거기에 더 진보해서 이제 XR인데 XR은 6월 달에 출시하네 뭐 두 달 연기되네 논란이 또 있어요. 팀쿡은 빨리 좀 내놓고 싶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아이폰 15를 15이라고 하는 15를 내놔도 별로 이렇게 반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겹쳐서 XR 기기를 선보이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다시 멘트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센세이션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를 들면서 스티브 잡스가 가르쳐준 바 뭔가 자기가 본 것이 틀릴 경우에는 빨리 바꿀 수 있는 이게 아마 이제 LCD라는 것은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애플이 지향했던 그 LCD에서 OLED로 바꾸겠다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나라 이제 IT 업체에도 들어오고 있고 투자가 계속 이뤄지는데 사실 그 OLED를 하려면 증착기가 필요하고 전 세계에서는 증착기로 독과점인 회사가 일본의 캐논 도끼입니다. 도끼의 6세대 OLED 증착기는 대당 한 2천억 정도 하는데 8세대로 넘어가면 한 7배 정도 뛸 거예요. 1조 원이 넘는 걸 6, 7천억까지 해서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봐서 예를 들어서 6, 7천억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4조 원 투자해가지고 캐논 도끼 증착장비 몇 대 사오겠어요. 몇 대 못 사오죠. 국내에도 증착기 하는 데가 있죠. 소형 증착기인 선익 시스템이 있는데 같이 병행을 할 거라고 보고 애플이 이제 수억 대씩을 디바이스를 팔기 시작하면 늘어나는 거는 기하급수적이죠. 그러니까 혼자 감당 못합니다. 삼성이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고 LG도 어떻게든지 움직이겠죠. 국내 투자 안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OLED 관련된 이슈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얘기하는 겁니다. 종목을 얘기를 안 해드렸구나.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OLED는 지금 중대형 패널 쪽으로는 중국과의 격차도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호황기로 접어드는 초입 단계 이렇게 해서 관련 기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녹스 첨단 소재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두 가지를 보는데 2차전지 소재도 지금 봅니다. 자회사가 아이윈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수산화 리튬을 아마 4월에 IR을 좀 하지 않을까 추정은 합니다만 뭐 이건 회사의 입장이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녹스의 자회사가 있어요. TRS라는 데가 TRS는 실리콘 음극제 파우더 용어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포스코가 음극제 생산을 늘린다고 하죠. 대량으로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연관성으로 기업들을 보면 상장 기업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만 비상장 중에 이제 TRS는 이녹스의 자회사 이녹스 첨단 소재의 관계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또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두 가지 OLED와 2차전지 소재가 겹치는 기업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주가가 지금 눌려 있는데 관심 있게 한번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가 왔다 갔다 오려가지고 10분 안에 이걸 털기도 그렇고 하여튼 두 분과 같이 얘기를 확장하겠습니다. 알파 프로 투자주의학 정태근 팀장 유스닥, 유창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용히 옆에서 비웃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하고 정리가 잘 안 되나요? 아직 누가 나왔다 얘기도 안 하셨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요. 시청자분들은 다 아세요. OLED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2차전지가 중심인 건 맞고 양극재, 음극재 어디로 전해지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OLED는 이번 주에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차전지 다음은 반도체하고 OLED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향적으로 정책이 나고 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전향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단순히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선단 공정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좀 들썩인다고 봐야 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는 2월 달부터 주가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방금 설명 잘해주셨는데 2차전지, OLED 소재 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PKG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라든지 반도체이라든지 OLED 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수혜가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표적으로는 덕산 계열도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OLED 소재, 특히나 도란트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덕산 네오룩스가 국내에 유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HV 테크놀로지 이런데도 뭐 자꾸 말 꺼내서 그래요. 빨리 정리하고 좀 넘겨야 되니까 2차전지 빨리 배터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OLED 쪽 같은 경우에 올리도스 쪽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8.7세대 선단 공정적으로 캐논 독기사 장비를 공급을 받거든요. 마이크로 OLED 이렇게? 마이크로 OLED 쪽 같은 경우 그거는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파짐 7세대는 캐논 독기사 쪽으로 공급받기로 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수평으로 증착하느냐 뭐 이렇게 수직 증착하느냐 올박 얘기도 예상한데 올박 거는 장비가 너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애플이 원하질 않아요. 올바가 그 회사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증착 방식이라서 별로 실례를 애플 쪽에서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오, 애플이랑 통화를 하셨어요? 네? 아니요. 2차 전지는 오늘 또 뜨거울까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효과는 아직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편은 아닌데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한 코스모 화학의 4%세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한 1% 내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해서도 일단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2에서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직은 개장 전이니까 원래 2차 전지가 항상 최근에 보면 장 초반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뚜렷하게 갈 게 없다고 확인되면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효과만 본다면 아주 나쁜 편은 아니다. 다만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이 오른 감은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IRA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입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FTA 체결이 안 된 일본 같은 경우가 반사액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약간 폐배터리라든지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오른 것이 그런 것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또 애매하게 40초에 넘겨주셨네. 계산이 임박했습니다. 혹가 지수에 넘으신 기억을 좀 하시고 개별 쪽으로 준비 들어가시죠.